미국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3년 만에 종료합니다. 종료일은 오늘 5월 11일로 예정되었습니다. 백악관은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즉각 종료할 것을 요구하는 공화당 하원결의안에 대해 급작스러운 비상사태의 종료는 의료 시스템 전반의 광범위한 불확실성을 초래할 수 있어 즉시 중단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전하며 이 같은 일정을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 비상사태 체제에서는 코로나19 검사와 백신 치료제를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 수백만 명에 달하는 저소득층의 경우 의료보장제도를 통해 보험 혜택을 누릴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결정에 따라 비상사태가 종료될 경우 코로나19 관련 백신 접종과 치료비는 개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의료보험과 원격진료, 약품허가에서도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플로리다에서 차량에 탑승한 괴한들이 거리를 지나면서 인도를 향해 총을 쏴 시민 10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어제 오후 3시 30분경 플로리다 중부 소도시 레이크랜드의 한 도로에서 괴한들이 감청색 니산 세단을 타고 지나가면서 인도 방향으로 총기를 격발했습니다. 천천히 주행 중이던 차량의 문 유리창 4곳이 일제히 열렸고 그 직후 차창마다 총이 발사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당시 막 버스에서 내려 인도에 모여있던 시민 10명이 다쳤습니다. 이 중 얼굴과 복부 등을 맞은 2명은 위중한 상태입니다. 총격 피해자들은 20세에서 35세의 남성들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총격이 발생한 도로에서 마리와나가 발견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당시 현장에서 마약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범행 차량을 추적 중에 있습니다. 프리웨이를 다니면서 달리는 차량에 위협을 가하고 폭력을 휘둘렀던 백인 남성이 마침내 체포되었습니다. 체포된 남성은 전기자동차 테슬라X를 타고 다니면서 폭력을 휘둘러왔던 것으로 지난 11일 남가주 글랜데일 지역 2번 프리웨이에서 차량을 멈춰서더니 쇠파이프를 들고 내려 뒷차를 부수는 모습도 차량 대쉬캠에 포착되었습니다. 이 영상이 공개된 뒤 SNL 상에서는 용의자 검거에 유튜버들이 나섰고 한 인터넷 탐정이 530만 팔로워에게 공유하면서 용의자를 찾아 경찰에 넘기기도 했습니다. 결국에 체포된 용의자는 36세 백인 남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그가 몰던 2022년형 테슬라 모델X 차량은 압수된 가운데 경찰은 추가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경찰 측에 연락을 취해달라 당부했습니다. 뉴욕주 나스오 카운티 해변에서 몸 길이가 무려 10미터에 달하는 혹등고래 사체가 발견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난달 미 북동부인 뉴욕 뉴저지 모래사장으로 떠밀려왔다가 바다로 돌아가지 못해 죽은 고래가 최소 9마리에 달합니다. 아직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한 환경단체가 고래 살해범으로 다름 아닌 해상풍력 발전을 지목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음모론 같은 주장에 공화당원들이 동참하면서 논란은 정치권으로까지 확대되었습니다. 뉴저지 주의회에서는 해안 지역구의 공화당 의원 6명이 이런 목소리에 가세했고 연방의회 공화당 하원의원인 제프 벤드루는 뉴저지 주지사인 민주당의 필머피를 상대로 해안풍력 활동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해상풍력 정책에 공화당이 고래의 떼죽음을 이유로 반대할 비밀까지 번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400여종의 동물 2천마리 이상이 사는 텍사스주 달라스 동물원에서 서식지 회선으로 인한 동물 실종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황제 타마리 원숭이 2마리도 실종되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13일에는 암컷 구름무늬 표범이 몇 시간 동안 실종되었습니다. 서식지는 누군가 잘라대 만들어진 구멍으로 탈출한 것입니다. 당시 달라스 시에는 위험 동물이 탈출했을 때 발령되는 코드블루 경보가 내려졌고 표범은 다행히 서식지 근처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또 바로 다음 날 랑구르 원숭이 서식지 울타리에도 같은 수법으로 잘려진 흔적이 발견되었고 지난 22일에는 멸종위기종이었던 35세 주름 민목 독수리가 부자연스러운 상처를 입은 채 원인 미상으로 사망했습니다. 이처럼 동물 서식지에서 고의적인 침입 흔적이 발견된 건 이번 달만 벌써 네 번째여서 의문이 충폭되고 있습니다. 현재 경찰 당국은 델러스 동물원 축사 연쇄 훼손 사건 수사에 본격적으로 창수한 상태입니다. 하와이 호놀룰루의 한 일본계 가정집입니다. 갑자기 거대한 괴흥과 함께 집채만한 바위가 집을 뚫고 들어옵니다. 바로 옆에 서있던 여성은 가까스로 화를 모면했습니다. 또 집안에 이 여성과 함께 4명이 있었지만 다행히 다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자칫 화를 입을 뻔했던 집주인 일본계 여성 사사키 씨는 이번 달에 막 이사를 왔고 이런 사고가 있었던 것에 충격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충격이 너무 커 이 영상을 보는 것조차 무섭다고 밝혔고 현재 바위가 굴러떨어진 이유에 대해서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브라질의 한 5살 소녀가 음주운전차가 몰던 차량에 치였지만 베인 곳 외엔 상처 없이 위기를 모면하는 기적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영상 속 음주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화분을 갖고 놀던 5살 꼬마 마리아 루이자를 향해 돌진하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빠른 속도로 사무실 문은 박살났고 아이도 차량에 받쳐 튕겨지면서 사무실 안에 있던 의자 쪽으로 날아갔습니다. 그런데 몇 초 뒤 어린 소녀 루이자는 벌떡 일어나 아버지 품으로 달려갑니다. 소녀의 어머니는 사고 후 루이자는 엑스레이와 CT 촬영을 했지만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왔고 깨진 유리 파편 때문에 몇 군데 베이기만 했다고 전했습니다. 놀랍게도 이 어린 소녀가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위기를 모면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아이의 부모는 불과 3개월 전에 아이가 타고 있던 차량이 다른 음주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였지만 생명을 건진 아이에 언론이 주목했습니다. 네이버의 부모는 walk זה Academy